기상캐스터 배혜지 낮 동안 일부 내륙지역에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며 내일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 전략 연구에 따르면 대구는 한 곳에 불과한 면세점 확대가 경북은 대형 쇼핑몰이나 아울렛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자체가 관광 마케팅을 강화해야 하고 중국 전담 여행사 지원 확대와 관광 안내앱 제작 등 정보 안내 사업도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축제나 이벤트 등 지역 관광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중국 관광객의 특성 분석이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상주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건립이 무산돼 한국타이어가 상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십억 원대 소송에서 상주시가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정보도 판결이 아쉽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송의 핵심은 당사자 간 합의한 투자 양해각서, 즉 MOU의 구속력 여부였습니다. MOU의 행정지원이 명시돼 있는데도 상주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21억여 원의 투자 손실을 봤다는 게 한국타이어의 소송 배경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MOU의 구속력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이번 양해각서는 계략적이고 추상적인 내용 일색이고 위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추진됐어야 할 이 사업을 상주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를 함으로써 손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주민반대나 인허가 문제로 중단될 위험성이 내포됐던 만큼 상주시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한국타이어로서도 불만입니다. MOU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6대4 책임비율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타이어는 상주시가 항소하면 당연히 같이 항소하고 독자적 항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선고가 두 번 연기되고 선고가 나고도 보름을 넘겨 판결물이 나올 정도로 민감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상주시 예산이 아니라 책임자들이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소송의 최종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북개발공사가 2014년 근무복 구입 대신 임직원들에게 5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경상북도 출자 출연기관이 예산을 불합리하게 쓰다가 경상북도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경북 청소년진흥원도 2012년부터 3년 동안 직원 근무복 대신 운동복이나 등서나 등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을 배부했고 경북 장학회는 2014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3,700여만 원을 목적외 사업에 사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대구시는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원 미만 택시요금의 카드 수수료 2.4%를 전액 지원하기 위한 예산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승객들이 만원 미만 요금을 카드로 낼 경우 택시 운전기사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대구시는 내다봤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학원 건물 외부에 교습비를 표시하도록 하는 학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1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위안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벌점 30점이면 운영정지 등의 조치를 합니다. 또한 지난 메르스 사태 때 발생한 특정 학교 학생들의 등원 거부 사태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당한 등원 거부 등을 중대 위반 사항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치안 활동을 벌인 결과 5대 범죄 발생이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단속은 8% 늘었고 음주교통 사망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지난달 29일 외국인 폭력범 12명을 검거하는 등 외국인 5대 범죄는 1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천시는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운전자금 12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김천시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매출액에 따라 최대 3억 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5억 원까지 우대 지원합니다. 이상 MBC 생활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